야 화장실 들어와서 오줌 싸네 이거 땅콩이 땅콩아 화장실 들어와서 오줌 쌌어 아이고 오줌 싸고 나왔어 밖으로 아이고 땅콩이 신기하네 땅콩아 물 넣어먹어봐라 자 물 좀 먹어 물 물 먹어봐 물 안먹어 아이고 땅콩아 아이고 땅콩아 난리 쳐놨죠 지금 우리 꼬맹이 똥입니다 푸들꼬맹이 똥 꼬맹이가 똥을 오줌도 욕실에 가서 싸더니 똥도 욕실에서 싸네요 야 꼬맹이가 오늘 처음 집에 왔는데 오늘 목욕도 처음 하고 오늘 드라이도 처음 했어요 근데 똥도 욕실에서 싸고 오줌도 다 욕실에서 싸네 얘 말이 돼? 야 니 밥을 다 뺏기고 그게 말이 되나 강아지한테 야 인마 니 밥을 다 뺏들어 먹고 말이 되나 그게 야 야 이 참 이 밥 안 뺏기는 닭소운턴다 이거 무슨일이고 야 앞다리에 힘 딱 주고 밥 먹는거 보래 야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에어컨 소리 끄면 엄청 시끄럽겠다 너 그거 먹는 소리가 이게 꼬맹이 사료입니다 꼬맹이 사료 꼬맹이 사료를 줘야 되는데 이걸 안 먹고 지금 폴리시끄러 훔쳐먹어요 생긴 사료를 꼬맹이 사료를 줘야 되는데 여긴 사퍼 여긴 사퍼를 이고 여긴 사퍼를 해 주TIF 여긴 사퍼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